제발 잠깐만! 발가스 제발! 힘을 내! 나 이렇게 주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를 땐 고물상 가버렷! 비법사로? 아! 비법사 하나도 없는데? 살고 싶어 나...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투베락 가자 어차피 나 연습 못해 여기가 100% 1등이야 아니 이게 오영병이 여기서 뜰 수 있어 여기서 여기서 뜨거나 여기서 뜨면 게임 끝이야 와구와구와구 그렇지 어차피 헤엑... 밝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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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엑... 밝은 모양 트럭이야 아 이거 말말이었으면 지려운데 왜 이렇게 운이 없냐 2등이나 하자고 피관리해서 먹어 팔가스야 어 뭐야 왜 안 먹어 팔가스야 더 먹어줘 까감 안 박아도 그냥 피통으로 찍어 누르겠습니다 팔가스야 먹어 말자가 나와야 되는데 꼭 평큐 평 평 오영병 1등입니다 증강체 비전마법사 괜찮아 이거 진짜 그 사비전 쓰면 돼요 이거 말자랑 비법사 쓰면 되지 오 깨알 시너지 너무 좋아 팔손 이건 기회야 마스터 갈 수 있는 기회야 이건 기회야 나 이거 뭐 가보죠 과짓토련뱅이 아 팔도박사 아 아 아 아 아 ㄹ 아 뭐 아 지금 제일 센걸로 가겠습니다 아 말자 총검 좋아요 바로 전염 잠깐만 오우 맛있어 맛있어 오우 맛있어 맛있어 모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지금 줄나 세나? 오오 깨개비 써야될거 같은데 오오오...어? 이거 봐 나 전염 지리잖아 비전에 그거 하는게 낫겠다 사교계 오 오 오 오 이게 낫지 사기주사위를 안쓴 이유 이 친구가 다 뽑으면 그때 마지막 턴에 써가지고 바로 게임 터뜨리려구요 뭐야 이거 2R은 뭐야 뭐야 이거 거진 자리 없어요 이거는 카사딘이요 찐으로 아 찐이에요 혜연이 카사딘 오케오케 찍 와 역시 찍 믿고 있었다고 이렇게 와 역시 확률적으로 해야 돼 게임을 공세자가 고밸류가 없구나 확실히 이 친구 죽기전에 가야돼 왜냐면 이 친구가 3코스 다 빼주고 있어 하이머딩거랑 친구야 니가 죽으면 안돼 꼭 살아라 와 역시 혜연님 미쳤고 아이템 쓸까 아이템 쓰는게 낫지않나 레벨업 아니면 아이템인데 레벨업 가자 이거 하고 아이씨 좋아요 오히려 좋아 팔가스 난 2개 키워 쓰레기들 보내고 일단 이렇게 아 오케이 9레벨에 비전 넣고 팔가스 2개 키우자 좋아서 2개 키우자 이거 아 혜연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야 팔가스 그냥 병풍 마냥 녹는데 거악 앞에서 니코 6개 뽑자고 아 잠깐만 팔가스고 나발이고 이거 그냥 쓰레기인데 이런 쓰레기가 없는데 일단 들고 있어 호신용이야 초가스 4성봄 1등 아니야? 이론상? 어 왔다 초가스 4성 니코 앞으로 조금만 더 도장 하나 쓰고 싶다 도장을 카이사 줄까? 문박에 선파 팔가스 2개로 가자 안되거든 제은아 거악 가져와 제은아 와 이 자식 미쳤는데 이거 많아지네 빅토르 먹어 팔가스야 바로 팔가스 그냥 그저 팔가스 하나도 안 죽었어 와 개좋아 초가스 한 18마리 쓰면 1등이에요 잠깐만 거악에 그냥 우수수 녹는데 이렇게 쓰레기 캐릭터가 없는데 아니 무슨 시계한테 그냥 도룡나는데 일단 말자 트알이 지금 1등이야 트알 풀연승 중이야 이거 팔동꾼 트알 솔직히 노템 팔가스 좀 그렇긴 해 야 빨리 죽어라 나이스 아빠 초가스 7,900 애기 초가스 2,000 아이고 여기서 요들을 아니 트알이 개세던데 요들 아니 거악 있는데 그냥 도룡내던데 트알이 팔가스 먹어버려 팔가스야 그렇지 팔가스야 와 트알 미쳤다 전성기 트알이다 이거 개사기야 전성기 트알 미쳤어 이거 오우 실수로 팔렸다 이거 안 팔려고 했는데 사난놈꾼 나도 쓸까 이걸로 할까? 6비전 쓸까? 아 지면 6비전 쓸게요 그냥 아 지겠냐고 나 지금 거신인데 개바르는데 아까 어떻게 진 거야? 8도 박사까지 쓰레기 바로 폐기 처분 도장 도장 갈아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트알 미쳤는데 전성기 폼인데 돌아오는 위치가 오림도 없지 바로 팔가스 바로 팔가스 바로 통곡의 명 팔가스 바로 서역을 정리 좋았다 아 징크스 치감하려고 했는데 그냥 뭔가 약간 난동꾼 넣어주고 싶다니까 약간 아니 총검 때문에 안 죽어 팔가스가 바로 트알 먹방 싸움꾼 시너들 드가자 없는디 투장 먹자 뭐야 암살? 아 징크스 2선 바로 팔가스 시팅하자 이거 뭐야 암켄치는 아 잠깐만 암켄치는 몰랐는데 암켄치인지 몰랐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징크스 2섬인데? 징크스 2섬인데? 잠깐만 아 트알 미쳤다 이거 트알 미쳤다 트알 완개했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클났다 이거 클났다 바로 암켄치 띄워버려 어? 어디갔어 암켄치 손이 빠르구만 괜찮나 근데 이거 어차피 말자마 여기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제발 잠깐만 아 징크스 2섬은 개사기인데? 팔가스 제발 힘을 내 어휴 살았다 어휴 나도 제대로 해야되겠구만 나 그냥 이기는줄 알았지 6비전 가보자 빅 하나 사고 일단 갈리오 하나 보험으로 사고 오케이 오케이 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그냥 줬지 징크스 그냥 줘도 이긴단 마인드 어휴 끝났어 끝났어 신종한테 패스고 바로 이렇게 가자 펠가스 원템 괜찮을 것 같은데 거신 없어서 좀 힘드나? 6비전 말자 힐 이거거든 나가 이 자식아 아하